안녕하세요 여정인TV 평사원 이금TV 해장 권한대행 목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장 권한대행은 뭐예요? 하는 게 맞으시잖아요 30년 종신 회장 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30년 앞으로 이금과 30년은 함께 갈 거니까요 빨리 유튜버 천명 채워주세요 아주 재밌는 분이신데 아직 세상이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항상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목자님이십니다 가까이 살면 자주 무슨 일 있으면 올 텐데 멀리 있어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에서 정말 오늘을 위해서 달려와 주셨어요 저희 콘서트 3회째인데 3회를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달려와 주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이금 화이팅 왜냐하면 진짜 가까이 있어도 못 오시는 분들 많고 이래저래 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아니에요. 오는 길에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제가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랑은 제가 다 적어놨다가 정말 정말 다 갚을게요 어떤 방법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젠가는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자 여러분이 네 뭔 노래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계속 있는 사이에 또 이야기를 잠깐 여쭤본다면 어떻게 이금씨를 알게 되고 또 어떻게 하다 이금씨를 알게 되면 여정인 당연히 알게 되는 거지만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셨을까요? 제가 강주 상무지구를 운전하고 지날 때였어요 그때 이금님께서 지날씨에 출연하셔서 어떤 성대모사회를 하는 걸 봤는데 정말 이게 그 짧은 시간에 3분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구독 누르고 집에 봤는데 이 양반이 노래도 잘하네 그래가지고 더 반하게 돼서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야 여러분 지날씨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MBC에서 하는 라디오 지금을 라디오 시대에 이금씨가 그때 성대모사로 출연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2년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지금 회장을 하고 계신다는 거 30년만 할게요 그러니까 30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뚜뚜뚜뚜뚜 잊혀줄 줄만 알았지 10년의 아픔 속에서 맨말라버린 내는 잊었다 생각하면서 오질게 살아왔던 나 저리는 내 가슴을 나 또한 어쩔 수 없어 이제는 만날 수 있는 없는 서글픈 나의 운명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엇갈린 나의 비전이 나의 운명아 나의 눈물아 내 가슴을 뜨겁게 적시네 만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30년의 종년 계약을 박수 한번 주세요 연습 많이 하셨네요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서글픈 나의 운명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엇갈린 나의 인연이 나의 운명아 나의 눈물아 내 가슴을 뜨겁게 적시네 만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10년의 아픈 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10년의 아픈 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16년이